안녕하세요 안접수입니다. 일본에는 존속살인죄가 없습니다. 존속살인이란 자신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살인하는 폐륜적인 범행을 말하는데요. 존속살인은 보통의 살인보다 형이 가중되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관련 법이 존재했으나 어떤 일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존속살인죄가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누키 쇼이치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변호사 일을 보며 변호사의 꿈을 키워서 나중에 아버지와 둘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1968년 10월 7일 한 중년의 여성이 다급히 오누키 부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중년의 여성은 펑펑 울며 자신의 딸이 남편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누키 변호사는 형무소를 찾아가 면회를 하게 됩니다. 29살의 아케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아케미의 가정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술에 쩔어 살던 아버지는 매일 밤 폭력을 일삼았고 이것을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케미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 도망을 나가게 됩니다. 엄마가 당시 14살이었던 장녀 아케미를 집에 두고 간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장녀인 아케미와 항상 동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케미 사이에는 5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중 2명은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고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죠. 아케미는 이를 알면서도 도망치게 되면 집요한 폭력이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에게까지 이런 폭행이 이어질까 싶은 두려움에 도망치는 것을 일찍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아케미 아버지가 나이를 먹으며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술을 사오라며 폭력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도 이제 크게 되면서 아케미는 공장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케미는 집에 있는 것보다 공장에 출근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지옥같은 일상에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7살 연아의 남성이 아케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아케미가 28살이 되었을 때 이 연아의 남성은 아케미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둘은 연인 사이가 됩니다. 이것은 아케미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1년간 연애를 하게 되고 아케미는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경로하며 아케미에게 주먹을 날리게 되었고 너는 이제 앞으로 집 밖에는 다시는 못 나간다 도망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아케미는 집에 있는 단단한 끈으로 아버지의 목을 감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 밖에 뛰어나가 이웃 사람에게 울며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아케미는 곧바로 자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오누키 쇼이치 변호사는 이 여성을 이 지옥에서 반드시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짓은 존속살인 보통의 살인은 일본 형법 199조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지만 부모를 살인하게 된 경우 형법 200조에 따라 존속살인자가 적용됩니다.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908년 에도시대 때 형벌의 잔재인데요. 에도시대에는 부모님을 떼기만 해도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존속살인은 까마득히 높고도 험한 벽이었죠. 오누키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 아케미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형벌에서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케미가 비록 아버지를 죽였지만 지옥같은 삶에 정상 참작될 만한 것은 없었을까 오누키 쇼이치와 아버지인 오이키 다이아치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빠짐없이 살펴보며 변호를 준비하게 됩니다. 높은 수입료를 받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를 찾아온 아케미의 엄마가 내민 것은 바구니에 담겨있는 감자였죠.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 집에 있는 모든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감자를 모두 싸가지고 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오누키 부자는 그 감자를 받고 아케미의 변호를 하기로 합니다. 이 변호사 부자는 판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예외의 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정황은 상당히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재판에서 그녀는 14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고 5번의 임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에게 꾸준히 학대를 당해왔으며 그녀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현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습니다. 이이아리! 그녀의 사정은 딱 하나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살인이라니 자신에 대한 방어를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과잉방어입니다. 이이아리! 이이쓰입니다. 재판관님, 형법 제200조는 위헌입니다. 아키미는 단지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는 복정이라는 사상보다 지금은 부모도 아이도 평등한 인격자로서 상호 존중과 이해와 신뢰, 기초위해 진정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려는 고독 사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형법 제200조와 같이 하나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일본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 평등하며 문제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헌법 14조 정신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형법 200조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1969년 5월 29일 1심 판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문 형법 200조는 위헌이며 형법 199조에 따라 살인죄로 5년간 그 실행을 유효한다. 이렇게 첫 재판이 끝나고 오누키 변호사의 완전 승리와 함께 일본의 역사가 바뀐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키미는 서로 부둥켜안고 펑펑 울며 깊은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일본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2심 판결 주문 원 판결을 기각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승리하며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누키 변호사 부자는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을 향하게 되는데 아버지인 오누키 다이아치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의 형법을 위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과 변호 준비로 인한 피로로 인해 쓰러진 것이죠. 1심과 2심 모두 아버지인 오누키 다이아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다음에 있는 대법원에서는 아들인 오누키 쇼이치가 인계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오누키 다이아치는 아들에게 그녀를 꼭 지켜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더 철저히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누키는 매일같이 아케미를 찾아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언론에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여론은 형법 200조가 위헌이라며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972년 4월 4일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 대법정의 방청석은 만석이었죠. 줌은 원 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200조를 위헌으로 한다. 피고인은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5명의 재판관 중 14명이 위헌 1명은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형법 200조는 위헌 판결로 인해서 일본 형법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번엔 진짜로 일본의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로 일본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특정으로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오누키 변호사는 그녀의 평화로운 생활을 빌며 혹시 패가 될 것을 우려해서 연락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아케미씨는 오누키 변호사를 잊지 않고 매년 연합정을 보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누키 쇼이치는 현재 변호사를 은퇴하고 기원을 다니며 동료들과 바둑을 하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야이타시의 시형주택입니다. 이곳은 일본 도치기원 북부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아케미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살았던 장소입니다. 이 아파트예요. 상당히 한적한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 것 같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와 이곳이 시형주택이잖아요. 이곳 야이타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죠. 어머니가 가출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와 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폭력에 계속 시달리면서 어머니가 아케미의 동생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케미를 데리고 이곳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케미는 본명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은 가명입니다. 일정 수입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질 거예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야이타시 시형주택 입주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온 건데요. 주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입주 자격 중에 재밌는 게 폭력 단원이 아니어야 할 것 경찰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소득 수준은 일반계층 같은 경우는 15만 8천엔 이하 150만원 이하를 벌어야 입주가 가능하군요. 주택 사용료가 13,500엔 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13만원에서 40만원이 안되네요. 주차요금이 한 대당 2천엔 정말 저렴합니다. 근데 아이가 또 3명이나 있었잖아요. 삶도 군핍한데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학대 그렇게 이제 지옥 같은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려는 찰나에 아버지가 그것마저 강탈하려고 하니까 그녀가 느꼈을 분노를 감히 체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케미도 같이 데려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존속살인자를 위원으로 하고 일반 살인자를 적용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12년간에 걸친 가혹한 상황을 고려해서 3년의 집행유예를 주면서 감옥에는 복역하지 않았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